장주부, 장주부, 나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아주 자세가 차분하구만. 여기. 여기. 계획서 다 됐어. 주 부의 모습이야. 1인 여섯 분 보고 있어. 넘어가 볼게요. 어? 왔나 보다. 어우, 명훈이. 왔어? 와우. 내가 왔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아, 인테리어 한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짱인데? 너무 누가라니요, 둘이. 이거 뭉병이네. 뭉병, 뭉병. 이거 다 내가 인테리어 한 거야. 아, 진짜로? 이야. 스피커. 오, 베리. 대박. 야, 저거 진짜 대박이야, 진짜. 누구도? 아, 이건 내가 진짜 실수했어, 완전히. 왜? 괜찮은데? 두 개로 분리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로 했었어야 되는데 딱 미니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니멀리스트 보기 전에.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가 뭐야? 미니멀리스트? 최소화하는 거야, 내 모든 거를. 약간 무소유. 그래? 어. 필요 없는 거 있으면 다 저기 줘, 나 줘. 알겠어, 알겠어. 나는 맥시멀리스트거든. 아, 맥시멀리스트? 맥시멀리즘이거든, 나는. 오, 대박. 이거, 이것도 네가 만든 거야, 이것도?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이거. 봐봐, 봐봐. 이 각도 길어진 거 일부러 그런 거야? 각도. 바로 아네, 바로 아네. 그럼 일부러 그랬어. 내가 자존심장 또 그렇게 하고. 약간 좀 더 게임을 집중할 수 있게, 공격적으로. 그렇지, 나한테 봐. 나한테 봐. 그렇지, 그렇지. 공격적이지. 약간. 짜장면부터 시켜,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네, 여기. 짜장면 2개, 탕수육, 소자. 네, 그 세트로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이제 갑시다. 갑시다. 너 뭐 하게 해? 달신 나야겠다, 달신. 세상에, 웬일이야. 재밌지? 둘이 나이 합쳐지지 한 80대거든요. 네, 90대. 둘이 아저씨 뭘 하고 있네요. 와, 진짜 옛날 생각 확 난다. 뒷 모습 봐. 그냥 문방구 앞에 그냥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아, 저. 아! 이게 있네, 이게. 저렇게 좋아한다, 저렇게 좋아해. 어머, 세상. 아, 열만치겠네. 저건 언제 해도 재밌어. 애기, 애기하다, 애기, 애기해.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저게 남자예요. 남자죠. 남자는 저게 너무 재밌어. 저거 한 4시간 해요, 저렇게. 맞아요. 대박. 약 10대로 들어갔네요. 갑는 기능. 오, 춘다. 와, 춘다. 야, 빨리. 내가 잤냐? 네. 야, 옷구경이나 좀 할까? 덤벼. 어디 가?